회오리 재판 질그릇 장수가 질그릇을 지게에 하나 가득 짊어지고 어떤 마을에 팔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질그릇 장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높은 고개를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고갯마루에 이르자 지게를 내려서 작대기로 버텨놓고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그런 뒤 담배를 피우며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회오리 바람이 휙 하고 불어오더니 질그릇 지게를 넘어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질그릇이 하나도 남김없이 죄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질그릇 장수는 어처구니가 없어 멀뚱멀뚱 한참 동안 바라만 보고 있다가 끝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질그릇 장수는 회오리 바람이 너무 원망스러운 나머지 고을 원님한테 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고리바람이 갑자기 휙 하고 불어와서 제 질그릇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부디 질그릇 값을 받아주세요. 원님은 이렇게 난처한 재판은 처음이었습니다. 원님은 한참 동안이나 눈썹 사이를 찌푸리고 생각하다가 병사를 불러서 명령했습니다. 대동강에 가서 강을 올라가는 뱃사공과 강을 내려가는 뱃사공 두 명을 잡아오너라. 병사가 대동강에 이르자 도체 바람을 하나 가득 안고 올라가는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병사는 곧 그 뱃사공을 붙잡았어요. 또 얼마 동안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도체 바람을 하나 가득 안고 내려가는 배 한 척이 있었지요. 병사는 이 뱃사공 역시 붙잡았습니다. 두 뱃사공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채 붙잡혀 가는 것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병사는 두 뱃사공을 원님 앞에 끌고 갔어요. 넌 올라가는 뱃사공이냐? 내려가는 뱃사공이냐? 원님이 한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올라가는 뱃사공입니다. 원님이 뱃사공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넌 어디로 부는 바람을 원하느냐? 네, 저는 올라가는 배이니 위로 부는 바람을 원합니다. 그 뱃사공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원님은 또 다른 뱃사공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너는 올라가는 뱃사공이냐? 내려가는 뱃사공이냐? 이 뱃사공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내려가는 뱃사공입니다. 그러자 원님이 또 물었어요. 그럼 너는 어디로 부는 바람을 원하느냐? 네, 저는 내려가는 배이니 아래로 부는 바람을 원합니다. 뱃사공이 대답했습니다. 원님은 목소리를 한층 더 높여 말했지요. 너희들은 잘 생각해 보아라. 하나는 위로 부는 바람을 원하고 또 하나는 아래로 부는 바람을 원한다고 했는데 이 두 바람이 마주치면 무슨 바람이 되겠느냐? 두 뱃사공은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어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입니다. 오냐, 그렇다면? 원님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이 질그릇 장수의 지게가 넘어지는 바람에 질그릇이 하나도 성한 것 없이 깨지고 말았다. 그러니 이놈들, 이건 너희들의 죄다. 이 질그릇 장수에게 질그릇 값을 물어주어라. 원님은 이렇게 두 사공에게 명령했습니다. 두 사공은 어쩔 수 없이 M1 질그릇 값을 절반씩 나눠서 물어주었답니다. 돈이 돌고 도는 이야기 옛날 깊은 산속 오두막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집신을 삼아 먹고 살았는데 장사가 안 돼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어요.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양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그러고는 훌쩍 집을 떠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아버지를 찾아와 아들 소식을 전하면서 한양 어디어디로 아들이 오란다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는 그 길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몇 날 며칠을 걸어 마침내 아들이 있는 한양에 다다랐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 아들이 오라는 곳을 찾았지요. 반갑게 아버지를 맞이한 아들은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동안 이런저런 고생을 냈지만 다행히 돈을 좀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논을 사 농사를 지으세요. 저는 돈을 조금만 더 모아서 내려가겠습니다. 아들이 내민 보따리에는 500냥이나 되는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큰 돈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며칠 뒤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돈은 품속 깊이 단단히 넣고는 아예 꺼내보지도 않았어요. 혹시 잃어버리거나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렇게 어느 고갯마루 커다란 나무 밑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품속에 돈이 무사히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품속에서 돈을 꺼내보았지요. 이 돈으로 돈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겠구나. 넓은 논에 누렇게 익어가는 벽가 눈앞에 아른거려 아버지는 자꾸만 벙글벙글 입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벙글거리며 앉아있던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다 내려섰을 때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글쎄 돈 보따리를 나무 밑에 그대로 두고 온 겁니다. 아버지는 허겁지겁 다시 고갯마루 커다란 나무 밑으로 내달렸지요. 하지만 돈 보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왜 그렇게 넋이 나가셨소? 무슨 일 있소? 누군가 말을 거는 소리에 아버지가 휑한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사깟을 쓴 어떤 노인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아들이 논사라고 모은 돈을 여기에서 그만 잃어버렸지 뭡니까? 그러자 노인이 빙긋 웃더니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가 잃어버린 돈 보따리였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따리를 얼른 받아들고는 아이쿠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런데 이걸 어떡해 마침 나무 밑에서 쉬려다가 이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혹시나 누가 가져갈까 싶어 가지고 있었지요. 주인을 찾았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지는 보따리를 두 팔로 꽉 감싸 안으며 머리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릴 뻔했던 돈을 찾아 다시 집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어찌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금세 여기저기서 물 난리가 나고 냇물도 불어나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어요. 물을 건너야 하는데 이거 큰일 났군. 아버지가 걱정을 하며 냇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 하나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사람이 떠내려오네. 냇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소리치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생각에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젊은이를 구하면 오백냥을 주겠소. 제발 누가 좀 구해주시오. 그러자 어떤 젊은 남자가 우통을 벗고 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조금 뒤 젊은이를 구해온 남자는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버지는 두말 없이 남자에게 돈 보따리를 건넸지요. 한참 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젊은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람들이 젊은이에게 살아난 사정을 들려주었어요. 젊은이는 아버지에게 넙죽 절을 하고는 은혜를 갚게 해달라며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랍니다. 손사래를 쳤지요. 그러자 젊은이는 아버지의 소매를 잡아 끌며 물이 다 빠질 때까지만이라도 자기 집에서 기다리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더는 어쩔 수 없어 젊은이를 따라갔지요. 젊은이는 마을로 들어가더니 가장 의리의리한 기와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모시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냇물을 건너다 물살에 휩쓸려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여기 계신 노인장이 오백냥을 내걸고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젊은이의 말에 젊은이의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고마운 일이 다 있나 이 은혜를 젊은이의 아버지는 말을 다 잊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깜짝 놀랐지요. 글쎄 젊은이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돈을 찾아준 그 노인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젊은이의 아버지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정성껏 아버지를 대접했어요. 물이 빠지고 나서도 긋고 자기네 집에 머물러 있기를 청하면서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던 초라한 오두막은 어디 가고 그 자리에 멋진 기와집이 턱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내미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논문서였습니다. 젊은이의 아버지가 고마운 마음에 집도 새로 짓고 논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얼마 뒤 아들도 한양에서 돌아왔어 그 뒤 아버지와 아들은 돈 걱정 없이 잘 살았답니다. 집과 돈을 마련해 준 젊은이의 집과는 한 집안처럼 오가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난쟁이와 호랑이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떤 곳에 난쟁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난쟁이 아이는 얼마나 작은지 사람들의 손바닥 위에서도 넉넉히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난쟁이 아이의 나이가 겨우 열두 살이었지만 무척 용감했습니다. 하루는 난쟁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호랑이 사냥을 가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호랑이의 콧김에도 헐헐 날아가게 생긴 녀석이 무슨 사냥이냐고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난쟁이 아이는 깨알만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흘겨대면서 자꾸 졸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비록 난쟁이이긴 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으므로 차마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난쟁이 아들은 자꾸 울면서 한사코 가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난쟁이 아이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콩떡, 수수떡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몽둥이 하나를 어깨에 메고는 호랑이 사냥을 떠났습니다. 무기라고는 조그만 몽둥이 하나가 전부였어요. 난쟁이 아이는 호랑이를 만나려고 계속 돌아다녔지만 좀처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난쟁이에게는 작은 무덤이 큰 산이었고 나무 몇 그루가 있는 곳은 숲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호랑이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돌아다니던 난쟁이 아이는 그제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호랑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떡은 그새 다 먹어서 몇 개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호랑이도 못 잡고 굶어서 죽게 생겼구나. 어서 호랑이를 잡아서 호랑이 고기라도 먹어야겠다. 난쟁이 아이는 이렇게 지나치게 야무진 생각을 하며 기운을 내서 호랑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곳에 이르자 짐승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소리와 좋아서 하하하하고 큰 목소리로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가 저렇게 유란스레 떠드는 거지? 난쟁이 아이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풀 사이로 몰래 몰래 숨어 들어가서 지켜보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본 난쟁이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우묵한 곳에 수천마리의 호랑이가 모여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이따금 노래를 부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은 호랑이 대장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호랑이란 호랑이는 다 모인 것입니다. 옳지 이제 다 되었구나 난쟁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깨에 둘러맺던 몽둥이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놈들 꼼짝마라 모조리 잡아가겠다 난쟁이 아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수천마리의 호랑이가 있는 한가운데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사실 난쟁이 자신으로서는 있는 힘을 다해 낸 소리였지만 다른 사람이나 호랑이들에게는 앵앵 목이 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호랑이 대장 옆에서 수를 따르던 한 호랑이가 난쟁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두 발가락으로 난쟁이 아이를 냉큼 짚더니 앞발바닥 위에 올려놓고 발바닥을 쥐었다 펼쳤다 하면서 난쟁이를 놀려댔습니다. 이거 큰일 났군. 네가 우리들을 모조리 잡아가겠다고 고함친 녀석이냐? 하지만 난쟁이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지요. 그렇고 말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열흘 동안이나 고생을 하면서 돌아다녔겠니? 곧 너희들을 모조리 잡아갈 테다. 난쟁이 아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요 놈이 무슨 요술을 피울 줄 아는지도 모르겠다. 난쟁이가 제 분수도 모르고 우쭐대자 호랑이는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대장에게 이렇게 아래였어요. 요 조그만 놈이 우리를 모조리 잡아가려고 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호랑이 대장이 말했습니다. 뭐? 요 놈이 우리를 모두 잡아가겠다고? 그 용기가 대단하구나. 그놈을 이리 다오 홀딱 삼켜버리자. 참 좋은 반찬이다. 호랑이 대장은 난쟁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허 그거 참 좋은 선물이로군. 홀딱 삼켜버리고 싶어도 오늘은 내 생일날이니 좀 더 살려주마. 그 대신 춤이라도 한 번 추워라. 난쟁이 아이는 호랑이 대장이 말한대로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수천마리 호랑이들이 한층 더 흥이 나서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이렇게 얼마 동안 신나게 놀던 호랑이 대장이 옆에서 시중드는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간장 좀 가져오너라. 요게 자꾸 먹고 싶어서 혀에 침이 자꾸 고이는구나. 시중드는 호랑이가 간장을 가져오자 호랑이 대장은 난쟁이 아이를 간장에 담갔다가 홀딱 입에 넣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에도 걸리지 않자 호랑이 대장은 난쟁이를 깨물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난쟁이 아이는 꾸르륵하고 호랑이의 창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랑이의 똥집 속에 들어간 난쟁이 아이는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눈을 떠보았더니 캄캄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쟁이 아이는 손을 허우적거리다가 머리 위에 너덜너덜거리는 것을 덥석 잡았어요. 말랑말랑한 게 먹기 딱 좋았습니다. 난쟁이는 너무 배가 고파서 얼른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호주머니를 뒤적여 칼을 찾았습니다. 이걸로 싹둑싹둑 베어 먹으면 되겠다. 난쟁이는 그 칼로 호랑이 뱃속에 너덜거리는 것을 싹둑싹둑 베어 먹었습니다. 사실 그건 호랑이의 똥집 속살이었어요. 난쟁이는 아주 맛있다며 계속 베어 먹었지요. 하지만 호랑이 대장은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난쟁이 아이가 자꾸 베어 먹는 바람에 호랑이 대장의 똥집에 그만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난쟁이는 그 구멍으로 쑥 나왔지요. 그런데 머리에 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만지작거려 보았더니 역시 말랑말랑했습니다. 옳지 여기 또 먹을 것이 있구나. 난쟁이는 난쟁이는 좀 전에 똥집살을 잔뜩 먹고도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말랑말랑한 것을 또 베어서 먹었지요. 그것은 호랑이의 간이었습니다. 난쟁이 아이의 배가 든든해질수록 호랑이 대장은 아주 죽을 지경이었어요. 뱃속에서 난쟁이가 똥집을 베고 간을 뺄 때마다 호랑이 대장은 너무 괴로운 나머지 빙빙빙 돌며 닥치는 대로 옆에 있는 호랑이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난쟁이는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한 점을 다 먹고 또 한 점을 싹둑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대장이 마구 소리를 지르고 겅둥겅둥 뛰어다니면서 호랑이들을 덥석덥석 물어 죽였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호랑이들은 대장을 말리려고 했지만 호랑이 대장은 미친 것처럼 아우 호랑이 손주 호랑이 아들 호랑이를 전부 물어 죽였습니다. 호랑이 대장은 눈 감착할 사이에 수천마리 호랑이를 죄다 물어 죽이고 말았어요. 난쟁이 아이는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호랑이의 간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호랑이 대장은 너무 아파서 바위에 뛰어 올라갔다가는 털썩 떨어지고 가로 누워서 발버둥을 치다가는 제 발을 제가 깨물어 팽개치곤 했습니다. 호랑이 대장은 그렇게 한참 동안 괴로워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난쟁이 아이는 배가 터질 것처럼 잔뜩 불렀지요. 배는 이만큼 불렀으니까 됐다.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디 나갈 구멍이 없나? 난쟁이 아이는 이리저리로 구멍을 찾아보았지만 나갈 구멍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로 찔러보면 구멍 있는 데를 알까 하고 쿡쿡 찔러보았지요. 그러다가 어떤 곳을 찔러보았더니 칼날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난쟁이 아이가 찌른 것은 호랑이의 배를 싸고 있는 가죽이었어요. 난쟁이 아이가 다시 그곳을 잇는 힘껏 쿡 찔렀더니 이번엔 칼이 쑥 들어갔습니다. 난쟁이는 양다리를 버티고 서서 깽깽 힘을 주어 칼날을 뽑았지요. 그러니까 반짝하고 햇빛이 보였습니다. 난쟁이 아이는 햇빛을 보자 너무 기뻐서 그 구멍에 칼날을 넣어서 톱질하듯이 쓱싹 오려냈습니다. 난쟁이 아이는 그 구멍을 통해 밖으로 쑥 나왔지요. 앞으로 나온 난쟁이 아이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많던 호랑이들이 다 죽어 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쟁이 아이는 기뻐서 손뼉을 짝짝짝 치며 춤을 추웠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한다름에 달려가서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산에 가서 이 몽둥이로 호랑이들을 수천마리 죽였는데 너무 많아서 저 혼자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같이 가주세요. 전 그저 가죽만 가질 테니 뼈대하고 고기는 모두 나눠 가지세요.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은 난쟁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쟁이 아이가 너무 열심히 가자고 하는 바람에 그럼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고 하면서 난쟁이 아이를 따라 나섰지요. 난쟁이 아이를 따라간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난쟁이 아이의 말대로 수천마리의 호랑이가 여기저기에 죽어 넘어져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난쟁이 아이의 공을 칭찬하며 가죽은 벗겨서 난쟁이 아이에게 주고 고기와 뼈대는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 뒤 난쟁이 아이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역시 난쟁이 아이 덕에 뼈대와 고기를 팔아서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종이 된 효녀 옛날 어느 마을에 지은이라는 착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지은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지은의 어머니 혼자 가진 고생을 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지은 엄마 건넌마을에 큰 잔치가 있대.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지은이가 어려서 가기 힘들겠지? 지은이는 업고 가면 돼요. 일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지은 엄마 윗마을 박부잔에서 산 아래 돌밭을 일군데 돌멩이 골라낼 사람을 찾는다는데 할 수 있겠어? 하고 말고요. 그런데 오늘은 지은이가 열이 좀 심해서요. 내일 가서 오늘 목까지 하면 안 될까요? 지은은 어머니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지은이 얼굴만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은이 옛 일곱 살쯤 되었을 때 였습니다. 그동안 지은을 키우느라 굳은 일을 도마타 해서인지 어머니가 씨름씨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어린 지은이가 어머니를 대신해 허드렛 일을 하며 집안 살림을 꼬려나갔지요. 어머니 이 떡 좀 드셔보세요. 오늘 품삭을 넉넉하게 받아서 떡을 좀 샀어요. 어머니 천 색깔이 참 곱지요? 삭바늘 질해준 집에서 쓸모없다며 버리기에 가져왔어요. 저고리를 지어드릴까요? 치마를 지어드릴까요? 어머니는 지은이 기특하면서도 한편 안쓰러워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어미가 자식한테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대로 모시지 못해 늘 죄송한걸요? 사람들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지은을 보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기특해. 나이도 어린데 어머니한테 참 잘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하늘이 내린 호녀라니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은은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얼굴 예쁘고 마음씨고 온 지은을 며느리 삼으려 야단을 이었지요.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걸 보니 시부모한테도 무척 잘할 것 같아 우리 아들하고 맺어주면 참 좋겠네 그려. 어머니 모시느라 안 해본 일이 없잖아. 바느질 솜씨며 요리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동네 최고라니까. 게다가 얼굴 곱지 마음씨 착하지 아휴 우리 며느리 삼으면 딱 좋겠는데. 지은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시집 제가 시집가면 홀로 남은 저희 어머니는 누가 보살펴드리겠습니까.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시집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부자들조차 살기 어렵다며 난리를 칠 정도니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조차 먹기 힘들었지요. 전혀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은내도 하루하루 견디기가 버거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도 보리죽이네요. 오늘은 꼭 흰쌀밥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거리마다 굶어 죽는 사람 투성이라던데 우리는 보리죽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니 그런데 얘야 왜 죽이 한 그릇뿐이냐 어머니 저는 배가 고파 부엌에서 먼저 먹었어요. 정말이냐 정말이에요 어머니 저는 실컷 먹었으니 아무 걱정 말고 어서 잡수세요. 지은과 어머니는 묽은 보리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지 않자 지은은 일하러 가야 한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지은은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 기웃거렸으나 선뜻 일을 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다니 그나마 보릿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일을 어떡하나 지은은 끼니 걱정을 하며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아이 여럿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검은 땜물이 줄줄 흐르고 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또 옷은 누덕누덕 기워 입어 그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얘들아 너희 집이 어디니? 지은이 다정스레 말을 건네자 크나이인 듯한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집이 없어요. 집이 없다고? 그럼 부모님은 계시니?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먹고 사니? 음 밥은 구걸해서 먹고 살고요. 잠은 큰 나무 아래에서 자요. 처음에는 동생들과 허드렛일이라도 하려 했는데 어른들이 너무 어리다며 일을 안 시켜 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되었지요. 아휴 불쌍해라 힘들고 속상한 일도 많을 텐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구걸하다 보면요 구박도 자주 받고 창피도 많이 당해요. 하지만 구걸한 덕분에 동생들이 쉰밥 한 덩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지은은 큰아이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어린 나이에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나도 어려서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면. 지은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얼른 약해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지요. 집에 다다르니 어머니가 문밖까지 나와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날도 추운데 왜 나와 계세요? 해가 떨어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 내가 돌아오질 않았잖니. 지은이 너 요즘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많이 약해졌는데 어디서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 방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지은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이 어찌나 차가운지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뜰감은 없고 이러다가 어머니께서 병이라도 걸리시면 어떡하지? 그때 어머니가 방바닥을 만져보는 지은을 불렀습니다. 예 추운데 나가서 고생하느라 힘들었지 어서 이불 속에 손 좀 넣어라 하루 종일 걸어다녀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먹으련?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이불 속에 넣으며 그릇 하나를 슬쩍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침에 지은이 어머니께 차려드린 보리죽이었어요. 지은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어머니 되시라고 차려놓은 죽이잖아요.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니 하루 종일 굶으셨나 봐요. 배고프셨을 텐데. 아니다. 난 요즘 방 안에 가만히 있어서인지 배가 안 고프구나. 입맛도 없고 해서 일부러 안 먹은 거란다. 그러니 너 나 어서 먹으렴. 혼자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어머니도 같이 드세요. 지은과 어머니는 보리죽을 한 숟갈씩 서로 떠먹여 주었습니다. 지은은 보리죽을 삼키는데 자꾸 목이 메었어요. 자기를 먹이려 하루종일 굶으신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지은은 눈을 떼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 어제 만난 거지 아이들처럼 구걸이라도 하자.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편히 모실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 그 길로 지은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흉년 탓에 인심이 몹시 사나웠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거지 따위한테 나눠줄게 어디 있니? 지은은 사람들이 곱지 않은 눈빛을 보낼 때마다 창피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굶기느니 차라리 자기가 구박당하는 게 낫다며 구걸을 계속했어요. 찬밥 한 덩이라도 얹는 날이면 도리나케 집으로 달려가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그래 지은아 너도 어서 먹으렴. 저는 밖에서 많이 먹었는걸요? 어찌나 잘 먹었는지 지금도 배가 불러요. 늘 저만 잘 먹고 다니는 것 같아 죄송해요. 별말을 다하는구나. 너라도 잘 먹는다니 얼마나 다행이니. 안 그래도 내 얼굴이 많이 상해 걱정이 되었는데 잘되었다. 지은은 어머니 앞에서는 씩씩한 척 했지만 다음 기니 걱정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밤새 이리저리 이리저리 뒤척이다. 새벽같이 거리로 나갔어요. 휴 어제 저녁에 어머니께서 기침을 하시던데 감기 걸리신 건 아닐까? 먹을 것이라도 든든히 드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은은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나은 음식을 드리고 싶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지은이 구걸하는 모습을 살펴보다가 지은 곁으로 바싹 다가왔어요. 아이고 아가씨 요즘같이 어려운 때 구걸해서 입에 풀칠이나 하겠소? 내가 마땅한 일거리를 하나 알고 있는데 아주머니 무슨 일이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는 지은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다시 입을 떼었습니다. 저 아랫마을 부잣집에서 집안일을 맡아볼 종을 구하던데 종이요? 왜 시루 종사리를 하면 배는 골치 않을 텐데 싫긴요 어머니만 편히 모실 수 있다면 종사리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지은은 곡식 열가마를 받고 부잣집에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든 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어 주인집에 사정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주인님 저는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무척 약하셔서 제가 없으면 끼니조차 챙겨드시지 못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테니 잠이라도 어머니 곁에서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새벽 일찍 나와 일을 하고 해가 저문 뒤에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부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주인은 지은의 갸륵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리하라 허락해 주었습니다. 지은은 해가 뜨기 전에 어머니께서 드실 밥을 지어놓고 주인집에 갔다가 해가 저물고 나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어머니께 맛난 음식을 차려드릴 수 있어 마음은 무척 기뻤지요. 지은이 종이 된 지 사나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을 차려놓고 일 나갈 준비를 하는데 등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아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조금 더 주무시지 않고요. 많이 잤단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네가 새벽에 나가 깊은 밤에 나 들어오니 도무지 말할 틈이 없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는 좀 더 일찍 다닐게요. 그런데 하실 말씀이 그게 말이다. 옛날에는 거친 보리밥을 먹어도 마음이 변하더니 요즘은 흰쌀밥과 맛난 반찬이 가득한 밥상을 앞에 두고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꼭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괴로우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지은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곡식 열가마를 받고 종이 되었어요. 어머니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일을 저질렀어요. 부디 용서해주세요. 지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지은을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여쁜 내 딸 불쌍해서 어쩌누 부모 잘못 만나 어려서부터 잔뜩 고생만 하고 어미한테 묶여 시집도 못 갔는데 이제는 남의 집 종사리까지 가엾은 우리 지은이 딸이 종사리하여 얻어운 밥을 어미가 어찌 편히 먹을 수 있겠느냐 내가 죽어 없어져야 네가 하루라도 편히 살겠구나 지은과 어머니는 얼싸안고 한나절을 울었습니다. 마침 지은 내 가까이를 지나던 효종랑이라는 화랑이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저토록 서럽게 우는 것이오? 효종랑은 이웃사람한테 그 까닭을 듣고 지은의 효성에 크게 감동했지요.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자기 몸까지 팔아 어머니를 모시려 했다니 지은이라는 저녀는 하늘이 내린 효녀가 틀림없구나. 효종랑은 곧장 제보로 돌아가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지은 내로 곡식 백가마와 옷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지은을 산 부잣집에 돈을 갚아주어 지은을 종에서 풀어주었지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낭도들도 저마다 곡식 한가마를 지은 내로 보냈습니다. 지은은 넘쳐나는 곡식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지은의 이야기는 어느새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지요. 이 나라에 지은 같은 효녀가 있다니 참으로 기쁜 일이구나. 내 지은한테 집과 곡식 오백가마를 상으로 내리노라. 또한 힘없는 여자들이 사는 집이라 도둑이 될까 걱정되니 군사들을 보내 밤낮으로 지키게 하라. 그 뒤 지은은 큰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왕은 지은이 사는 마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곳이라는 뜻의 효양방이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합니다. 닭과 모잇값 판결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사나운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이 영감 욕심이 어찌나 사났던지 지나가는 거지는 물론 동네 사람한테 쌀 한 톨 거져주는 법이 없었대요. 가지고 있는 땅도 많아서 가난한 농사꾼에게 빌려주었는데 물론 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땅 빌려준 값이라며 추수한 곡물을 반이나 넘게 거두어 갔어요. 그러니 농부들은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먹고 사는 게 빠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농부가 부자 영감 내 마당에서 콩 타작을 냈습니다. 두드럭 두드럭 도리깨로 콩을 두드리는데 마당 한켠에 있던 병아리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 왔나 봐요.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도리깨질을 하다 그만 병아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농부가 실수로 그런 거지만 욕심쟁이 영감이 가만히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이런 이런 내 소중한 병아리를 죽이다니 당장 병아리 값을 물어내게. 물론입니다. 얼마면 될까요? 열 다섯 양이면 되겠네. 네? 열 다섯 양이요? 이 작은 병아리가 무슨 열 다섯 양이나 합니까? 옛기 사람아 죽지 않았다면 내년 봄엔 큰 달기 될 게 아닌가 그러니 큰 닭 값을 줘야지. 농사꾼은 한도 양이면 될 병아리 값을 열 다섯 양이나 내놓으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옥신각신하던 두 사람은 결국 고울원님을 찾아가 판가름 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병아리를 죽여놓고 그 값을 남무니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먹보다 작은 병아리 값으로 열 다섯 양을 내려고 하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원님이 부자 영감을 보고 물었습니다. 병아리 값이 왜 그리 비싼가? 제 병아리는 다른 가난뱅이들이 키우는 병아리 하고는 자원이 다릅니다. 날마다 좁쌀을 한옵식이나 먹여 키웠으니 내년 봄이면 거위보다도 더 큰 닭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큰 닭값을 받아야 하지요. 원님은 영감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게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감 말이 백번 옳다. 그러니 농부는 열다섯 양을 물어주어라. 원님 말의 농부는 무척 억울했습니다. 그렇다고 원님의 판결에 뭐라고 토를 달 수도 없어서 어깨를 늘어뜨린 채 울상을 짓고 있었지요. 반대로 영감은 좋아서 입이 찢어져라 웃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원님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무끄러미 바라보더니 다시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날마다 좁쌀 한옵을 병아리에게 먹이면 내년 봄까지 병아리가 좁쌀을 얼마나 먹겠는가. 원님의 말에 영감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어림잡아도 한섬 반은 되겠지요. 원님은 영감의 말을 듣고 이번에도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영감은 병아리가 죽어서 좁쌀 한섬 반이나 되는 값을 번 셈이군. 그 돈은 농부 덕분에 번 것이니 좁쌀 한섬 반의 값인 열다섯 양을 농부에게 돌려주게. 원님 말에 영감의 낯빛은 붉으락 푸르락 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원님의 판결이니 따를 수밖에요. 욕심만 부리던 영감은 그렇게 한양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야기 사옥이 산 너머 한 외딴 집에 부자 부부가 살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 꽤 돈을 넣고도 담아 커다란 김칫독에 넣어 곶간 깊숙이 넣어둘 정도였어요. 하지만 돈이 많으면 뭐하나요? 외딴 집에 사니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자식은 커녕 피부치도 하나 없어 늘 외롭고 쓸쓸했어요. 어느 날 부부는 문지기인 하서방을 불렀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서 훌륭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사오너라. 이왕이가 훌륭하다면 백량을 주어도 괜찮다. 하서방은 돈이 가득 든 동개를 지게에 지고 터덜터덜 골짜기를 내려갔습니다. 무거운 동개를 지고 한참을 걸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지요. 하서방은 슬슬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헤맬 수도 없다는 생각에서 막막하기만 했지요. 그때 저 멀리 시내가에서 쉬는 한 농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서방은 한다름에 달려가 농부에게 훌륭한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야기만 훌륭하다면 이야기값으로 백량을 드립니다. 하서방의 말에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해요? 농부는 알고 있는 이야기도 하나 없고 이야기를 지어낼 재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량이라는 큰 돈이 눈앞에 있는데 놓칠 수는 없어서 농부는 이야기가 있는 척 했습니다. 때마침 긴 다리를 가진 황새 한 마리가 논두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걸 본 농부는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난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적이 온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하서방은 농부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서방은 주인에게 들려주기 위해 농부가 한마리를 대내고 대내었어요. 그때 황새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이려고 멈춰 섰구나. 그러고는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둘러보는 구나. 황새의 움직임에 따라 농부의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황새가 다리를 굽혀 살금살금 기어가는 것을 보고는 구부렸다 기어들어간다 라고 소리치고 황새가 긴 날개를 펴고 날아가자 저런 도망치고 있어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 이제 안전해지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새가 날아가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농부는 입을 다물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얘기가 끝났다며 지게 위 동계를 가지고 얼른 사라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하서방은 농부가 한말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했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말이라도 빠뜨리면 안되니까 말이에요. 하서방의 이야기를 들은 부부도 무슨 이야기인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아침밥을 먹으면서 한자락 세참 먹으면서 두자락 점심 먹으면서 세자락 이런 식으로 날마다 이야기를 읊었습니다. 간혹 이야기가 막힐 때는 하서방에게 물어가면서 말이에요. 잠자기 전에도 부부는 한자락씩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살금살금 마당에서 방으로 들어가려던 도둑은 두런두런 소리에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저기 온다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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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고 있구나. 도둑은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 거렸습니다. 꼭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지요. 귀를 기울이려고 멈춰 섰구나. 그러고는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둘러보는구나. 도둑은 그래도 설마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방문 앞으로 기어갔어요. 구부렸다 기어들어간다. 도둑은 숨이 멎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동작 하나하나를 아는지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곳에 귀신이 있나봐.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어. 도둑은 도망치려고 살며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말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도망치고 있어.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 이제 안전해지겠지. 그 소리에 도둑은 걸음아 나살려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뒤에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도둑들도 부부의 집은 아예 넘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까투리 이야기 옛날 어떤 곳에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외롭게 살고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과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 덤불 사이로 까투리 한 마리가 죽어있는 것이 보였어요. 까투리가 왜 죽었을까 과부가 죽은 까투리를 들여다보니 죽은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지 상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그 까투리를 집에 갖고 돌아와서 털을 뜯고 솥에 물을 펄펄 끓여 까투리를 삶아 먹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까투리를 삶아 먹은 뒤로 아이를 베어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이상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 무척 기뻤습니다. 과부는 열 달이 지나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주 귀엽고 씩씩한 아이였지요. 아이의 이름은 까투리를 먹고 생긴 아이라고 해서 까투리라고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까투리가 열다섯 살이 되던 해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까투리는 말을 타고 처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과부가 죽은 까투리를 보았던 산 옆을 지나려 는데 누군가 까투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까투라 거기 좀 서보거라. 까투리는 말을 멈추고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몸체가 기둥만하게 굵은 커다란 구렁이가 꿈틀꿈틀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까투리는 말 등에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널 잡아먹어야 겠다. 구렁이의 말을 들은 까투리가 깜짝 놀라서 구렁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널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냐. 그랬더니 구렁이가 가증스럽게 눈을 흘겨대면서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먹으려고 까투리 한 놈을 죽였는데 내 어머니가 그것을 가져다가 삶아먹었다. 그러고서 널 낳았으니 이젠 내가 널 잡아먹어야 겠다. 구렁이는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까투리 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예 구렁아 사람이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이 장가 가는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좀 보내다오. 내가 장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해줄게. 까투리가 이렇게 말하자. 구렁이도 머리를 끄덕끄덕 하며 동의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이 길로 올 거야? 의심 많은 구렁이가 까투리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당연히 이 길로 오지. 까투리가 구렁이를 안심시키려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둘 테니 어서 다녀오너라. 까투리는 그렇게 겨우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길에 죽을 일을 생각하니 색시하고 한 이불에서 잠을 자면서도 한숨만 푹푹 내쉬었지요. 신랑이 자꾸 한숨만 쉬니까 색시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오늘처럼 기쁜 날에 당신은 왜 자꾸 한숨만 쉬세요? 오늘같이 기쁜 날 정말 미안하오. 그런데 사실은 까투리는 장가오는 길에 구렁이를 만나 일어났던 모든 일을 숨김없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이면 아무 염려 마세요. 당신이 집으로 돌아갈 때 저도 함께 갈 테니 그때 다 해결해 드릴게요. 조금 더 근심 마세요. 색시는 신랑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까투리는 일주일 만에 처가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까투리는 색시와 서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까투리는 색시가 되고 까투리의 색시는 신랑이 된 것입니다. 까투리는 색시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 걸어오고 까투리의 색시는 신랑보다 훨씬 앞서서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구렁이가 나오더니 밉살슬 말을 건넸습니다. 예 까투리 색시야 넌 왜 까투리 옷을 입고 까투리인 채 하고 오느냐 누가 모를 줄 알고 까투리는 왜 안 오는 거야 오늘은 꼭 까투리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구렁이가 색시 쪽으로 기어오자 까투리 색시가 구렁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우리 서방님을 잡아먹으면 난 어떻게 살겠니 구렁이가 대답했지요 내가 네 일까지 어떻게 해결해 주겠느냐 오늘 난 네 서방을 잡아먹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든 잡아먹어야 겠다. 얘 구렁아 너도 참 딱하구나 내 처지도 좀 생각해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정 우리 서방님을 잡아먹어야 겠다면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해다오 구렁이는 색시의 말을 듣고 눈을 끈뻑끈뻑 하며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 했습니다. 그럼 내가 좋은 걸 갖다 줄 테니 잠깐만 기다려라 구렁이는 풀 속으로 구불구불 들어가더니 잠깐 있다가 무엇인가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입에 물고 왔습니다. 자 이걸 내게 주마 구렁이가 가져온 것은 모가 여덟 개난 연적이었습니다. 구렁이는 무섭게 생긴 혓바닥으로 한 구멍 한 구멍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이 구멍은 쌀이 나오는 구멍 이 구멍은 돈이 나오는 구멍 구렁이는 구멍마다 무엇이 나오는지 색시에게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은 한 구멍에 대해서만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예 구렁아 이 구멍은 무슨 구멍이니 이 구멍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니 까투리 색시가 묻자 구렁이는 머뭇거리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구렁아 이 구멍에 대해 말을 해주어야 내가 쓸 것이 아니니 색시가 자꾸 재촉하며 못자 구렁이가 하는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까짓 건 알아서 뭐하게 그 구멍은 밉상스러운 놈을 죽이는 듯 쓰는 구멍이다. 그때 까투리 색시가 외쳤습니다. 구렁이 이놈 죽어라 그러자 구렁이가 한 번에 죽어 넘어졌습니다. 색시와 까투리는 너무 기뻐서 서로 손을 맞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 뒤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루는 까투리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딸기가 빨갛게 익은 것이 아주 탐스러워 침이 절로 꿀꺽꿀꺽 넘어갔습니다. 야 이 딸기 봐라 참 맛있어 보인다. 가지고 가서 우리 색시하고 나누어 먹어야 겠다. 까투리는 기뻐하며 딸기를 따서 주머니에 하나 가득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산에 가니까 먹음직한 딸기가 잔뜩 열렸기에 혼자 먹기 아까워서 따가지고 왔소. 까투리는 주머니에서 딸기를 꺼내 색시 양손에 쥐어주려다가 그만 딸기 한 개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까투리 부부 바로 곁에 있던 달기 떨어진 딸기를 톡 하고 냉큼 쪼아먹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지금까지 멀쩡하던 달기 그 딸기를 먹자마자 모가지를 구부러뜨리고 버둥 거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까투리 부부는 깜짝 놀라서 딸기를 죄다 팽개쳐버렸지요. 그 딸기는 바로 까투리에게 복수를 하려고 죽은 뒤 독딸기로 변한 구렁이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종이된 효녀 이야기에서 지은이는 어머니를 위해 곡식 열가마에 몸을 팔았습니다. 비슷한 비슷한 이야기로 심청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효녀이지요. 종이된 효녀 이야기와 효녀 심청이 이야기가 많이 닮은 것은 종이된 효녀 이야기가 심청이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